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2살 조재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서 평일에도 시간이 많은데 평일 낮에 시간을 활용해서 라이딩을 자주 가곤 합니다. 대부도나 영웅도 같은 바다 쪽으로 많이 가는데요. 바다 근처로 달릴 수 있어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지역도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CL500을 타고 저에게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선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출퇴근할 때 CL500을 이용하고 있는데 차체가 가볍고 핸들링이 좋아서 꽉 막힌 시내를 빠르고 경쾌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에 라이딩을 자주 가는데요. 밤에 차갑고 한적한 도로에서 밤공기를 맞으면서 달리는 게 좋아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CL500을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바이크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데요. 시트도 높지 않고 차체도 가벼우면서 플래식한 디자인이 있고 도심이나 오프로드 같은 다양한 장르를 다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CL500이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저에게 자유로움을 주는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혼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